네, CEO 초대석 순서입니다. 오늘은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라온피플의 이석중 대표와 함께 라온피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상장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상장을 했는데 오늘 26%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회생인가 궁금해하실 텐데 회사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라온피플의 라온이란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해피피플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술과 제품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미션을 갖고 2010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기라는 사업군과 AI 머신비전을 양대축으로 해온 R&D 중심의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라온피플 설립은 2010년에 했고 이제 오늘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카메라 모듈과 AI 머신비전을 주로 제품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카메라 모듈 검사기 부분에서 특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종들 움직임이 좋은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기술력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에 걸맞게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몇 개를 갖고 있고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듀얼 모드 카메라 모듈 검사기를 출시했고요. 2017년에는 CPI 카메라 모듈 검사기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아마 CPI가 생소하시죠? 네, CPI라는 건 뭐냐면요. 카메라 모듈에서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 정보를 휴대폰의 AP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디파이라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화소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디파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제... 안 되는군요. 네,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CPI입니다. 마치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 초반에 이제 차량이 얼마 안 되니까 2차선 뚫었다가 나중에 4차선 뚫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중국의 화웨이가 가장 먼저 CPI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2017년에 이제 당시 저희 카메라 모듈 검사기를 이용해서 화웨이 모듈 검사를 해왔고요. 이미 필드에서 2년 이상 제품이 쓰여왔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를 할 때 검사를 가속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검사기 내에 저희는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일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고 결국 저희 제품을 쓰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굉장히 쉽게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좀 2년 정도 필드에서 좀 사용이 돼 왔었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은 그런 경쟁력인데 AI 머신비전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먼저 이제 머신비전이 아마 생성하실 것 같은데요. 머신비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뇌에서 영상을 해석하듯이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영상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해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영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2016년 초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이 가미된 나비 AI라는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제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여기도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목적에 맞게 튜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대비 메모리 사용량을 100분의 1 처리 속도를 20배 빠르게 했기 때문에 저희 AI 검사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는 모바일과 같은 인베디드 환경에서도 가능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AI가 공부를 하려면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이제 많이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를 모델링해서 몇 장의 이미지만 넣어주더라도 그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놈으로 학습을 시키면 이제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목적에 맞게 튜닝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이미지가 몇 장 없더라도 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갖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이고 또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산업용 분야에서 주력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져진 기술을 바탕으로 비전 기술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의료와 지능형 교통 분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의료는 이제 우리가 산업용 영상을 할 때는 카메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하지만 의료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나 CT, MRI 영상을 해석해서 환자의 교정을 어떻게 할지 진단을 내려주는 진단 프로그램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이 되고 나면 실제로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셋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는 사거리에서 지금 신호등들이 고정적인 주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통 어떤 부분은 막히지도 않는데 신호가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카메라 안에다가 AI를 넣고 AI가 교통의 혼잡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혼잡도에 맞춰가지고 신호등의 주기를 유연하게 조절을 해줌으로써 그래요? 좋은 기준인데요? 교통량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인더군 사거리에 저희 제품이 시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술을 보유한 라온피플 이석중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을 하셨는데 공모된 자금을 또 어떻게 이용을 하실 계획인지 뭐 함께 앞으로 포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공모 자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분야와 그 다음에 연구인력 확충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 매출이 50% 이상인데 현지 출장으로 대응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할 예정이고요. AI 분야는 AI 그중에 특히 눈을 담당하는 저희가 시각을 담당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응용처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다양한 응용처에서 저희는 글로벌 인공지능 초우려한 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라온피플인데요. 오늘 분위기도 좋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라온피플 앞으로 더욱더 기대를 해보기로 하겠고요. 이석중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